안녕하세요 방금 자고 일어나서 급하게 씻고 헤매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가 유노의 브이로그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민낯이라 부끄럽긴 하지만 지금 바로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러분 에이틴 여러분 지금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왔는데 여기 뷰가 장난이 아니다 뭐야 이게 미국의 아침 아 점심인가 아무튼 좀 당황스럽네요 너무 예뻐서 오늘 그래미 뮤지엄에 가는데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에이틴이 그래미 뮤지엄에 갈 준비를 제대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헤매하고 만나요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변신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점심을 시켜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으흠 저기 위에 젖은 수건을 걸어놔서 목 관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또 그래미 뮤지엄에서 무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봤는데 소용이 없네요 너무 워낙 건조해서 아무튼 이따가 식사할 때 또 뵐게요 맛있겠다 오 배고픈데 네 이제 드디어 밥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셨냐면은 잠시만요 포장을 뜯고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점심입니다 갈비 콤보구요 저는 해물 순두부의 매운맛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갈비도 나오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텐데요 여기가 정말 맛있는게 갈비도 예술이구요 국물도 진짜 맛있습니다 다행히 안식었어요 오 오늘 역대구로 맛있는데 갈비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갈비는 또 손으로 뜯어먹어야 제맛이기 때문에 일단 살부터 먹는거 보여드릴게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야 보이시나요 윤호의 먹방 브이로그 이 국물이랑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윤호 얼른 식사하고 나갈 준비하고 올게요 네 또 나갈 때 뵐게요 우리 에이티님 잠깐 쉬다가 이제 차를 타러 가는데요 차에서 보도록 할게요 뿅 이제 드디어 그래미 뮤지엄에 가는 차를 탔습니다 밖에 날씨는 되게 좋구요 그리고 오늘 되게 이른 시간 스케줄은 아니라서 지금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벌써 5시 정도가 되겠는데 얼른 우리 그래미 뮤지엄에 가서 우리 에이티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성화영 우영이 종호가 다 있습니다 레쓰 고 LA는 참 노을이 예쁜 거 같아요 노을이 예쁜 거 같아요 노을이 예쁜 거 같아요 야경도 물론 예쁘고 일단 건물 자체가 되게 예뻐서 네 밖에서 구경 가면 되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래미 뮤지엄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래미 뮤지엄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대기실로 이동 중입니다 와우 이게 엄청난 스탑 아티스트 분들의 이런 업적이 다 담겨있고요 되게 잘해놨어요 와우 대박입니다 와우 이렇게 이렇게 저희 스타분들의 해장풍이 해장풍이 부르겠습니다 대박이다 저희가 그래미 뮤지엄에 왔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래요 네 케이팝 밴드 중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와 여기가 다 마르코 안토니오 솔리스님의 이제 음반이랑 뭐 LP 와 레전드 여기 다 뮤지엄이라고 이렇게 그래미의 역사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나봐요 무대의상은 항상 이게 타고 내려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가 봐 진짜 약간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응 그치 다 이런 데서 영광을 가져가고 아 멋있다 어 야 저기 서볼래 야 우영아 약간 좀 레드카펫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여기 서주셔야 돼요 여기 네 성아씨 먼저 성아씨 먼저 오 오 오요 그렉사해 오 오 느낌있네 오 오 야 그서 형몽같아 오 오 오 대박이다 네 안녕하세요 오 느낌있어 야 나도 한번 찍어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예예 아 예예예 아 예 여긴 우리 선배님들 와 선배님 와 진짜 자연스럽다 와 와 근데 여기 실리고 싶다 진기한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와우 솔드아웃 글로벌 스핀 라이브 에이티즈 에이티즈 아까 저희가 담겼습니다 아 음악 감성을 하고 계시네요 와 스튜드아웃 그린대인들도 이렇게 트로피를 세 개나 아들 아들 노래도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안 잡히네 몇 가지 박물관을 좀 돌아다 가려봤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올라가서 우리 에이티즈 앞에서 할 무대 그리고 인터뷰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무대할 때 또 기도를 할게요 드럼 개의 꿈나무 드럼 개의 꿈나무 드럼 개의 꿈나무 드럼어 정윤호를 보고 있습니다 루시 소리가 여기로 나오네 아 밖에서 안 들려요? 밖에서 안 들려요 밖에서 안 들려요 밖에서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에이티즈니 안녕하세요 에이티즈니가 이가 심화시야 이가 심화시야 이가 심화시야 이가 심화시야 잘 세근데 이가 심화시야 이가 심화시의 안녕하세요 에이티즈니 우리 에이티즈니 앞에서 그래미 뮤지엄 그랜미 뮤지엄 무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재밌었고 또 우리 AT님에게 질문을 또 많이 받았었는데 진귀한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뮤지엄을 보면서 저희의 꿈이 더욱더 확실해진 것 같고 또 뭔가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옷 갈아입고, 네, 씻고 잘 준비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AT님 오늘 고마웠어요 네, 그러면 이따가 잘 준비하고 또 올게요 사랑해 짜자잔 네, 이제 샤워를 하고 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그래미 뮤지엄에서 1층에서 스토어가 있길래 제가 구매를 한 게 있습니다 기념품이죠 그리고 AT님한테 자랑해야지 홍중이 형한테도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밴드 LCDC 핀이랑 데이비드 보이 님의 배지도 선물해 줬고요 마그넷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AT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 그런 마이크 마그넷 되게 이런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게 많지 말고요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 놓으려고요, 집 가서 그대를 만나고, 네 이런 식으로 기념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음 딱 잠에 들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활기찬 하루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였고 이제 또 클리너 분이 오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침대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베개가 보통 호텔에 오면 이렇게 3개 아니면 4개가 있어요 저는 항상 배치하는 위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뵐 만한 베기 편한 그 예쁘장한 베개를 하나 고릅니다 어떤 게 제일 예뻐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요? 네 저도 이게 제일 예뻐 보이는군요 자 이거를 이제 메인 베개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아기자기하니 이걸 좀 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옆에 하고 이게 메인 베개 이게 이제 저의 베개 스쿼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베고 이 남은 베개는 뭐 제가 막 인형을 안고자거나 보통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옆에다 두거나 심심하면 안고자고 합니다 자 이거 아니면 자 이거 아니면 좀 이거 아니면 좀 침대가 좀 넓어요 긴 편이라서 어 발이 안 나오거든요 자 대신에 침대가 좀 짧아서 발이 나온다 좀 발이 삐져 나온다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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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 베개를 땡깁니다 끝까지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보조 스쿼드 어떠신가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 김에 네 이렇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자 이제 불을 끄는 일만 남았습니다 전거로 제가 잘 준비는 다 하고 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 볼부터 불부터 끄고 올게요 짜자잔 짜자잔 내일 팀에게 잠드는 모습까지 네 딱 보여드릴게요 오늘 너무 고마웠고 오늘 푹 자고 내일은 어 레슨이 있어요 보컬 레슨이랑 댄스 레슨 내일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외국 어 트레이너 분들 선생님들한테 배운다고 하니까 또 네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에디님 네 진짜 잘게요 사랑해 잘 자요 아